저는 제 작업을 통해서 사실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기분이 좋아지고 좀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하고 따뜻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작업을 하는 강준영 작가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작업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집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로서 도자작업과 회화작업으로 그것들을 시각언어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작업을 풀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물론 대학이라는 어떤 과정 속에서 도자를 전공을 했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을 다른 매체로 옮겨갔을 때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물들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처음에는 회화작업으로 옮겼었고 또 나중에 그 회화작업에서 담을 수 없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또 다른 매체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확장이 되면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 작업실에서 자유롭게 놓여져 있는 도자뿐만 아니라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로 모으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오브제들과 그 다음에 제 일상에서 기록된 드로잉들을 설치 작업으로 출품할 예정입니다 흙을 반죽하고 그 다음에 흙을 말리고 건조하는 과정 그리고 또 작업을 하는 어떤 기간 중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 과정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시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들을 좀 자유롭게 또는 어떠한 규칙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할 예정입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도 있겠고 반대로 또 굉장히 슬프고 집에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펼쳐서 보면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또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각자 추구하는 어떤 행복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사실 웃게 만드는 부분들을 작업으로 표현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저는 제 작업을 통해서 사실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기분이 좋아지고 좀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행복하고 따뜻한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